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구부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야구부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제목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정했습니다. Why did you come to Dallas? 왜 달러스로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글에서도 한번 썼지만 또 나누어 봅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또 오른 저의 지난 추억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던 그 시점에 울산시 공업탑 로타리 2층 상가 빵집에서 다섯 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다섯 명의 친구는 울산 고등학교가 많죠. 거기에 기독교 학생연합회 임원들이었고 저도 그 중에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학생이 세 명이었고 저를 포함해서 여자아이가 두 명이어서 한 다섯 명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앉아서 우리가 서로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10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친구 한 친구가 그렇게 10년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 중에 남자 세 명은 한 사람은 저고 한 사람은 우리 같은 달라스에 목회하는 큰 나무교의 김기보 목사고 또 하면 한국에서 본질이긴다 라고 책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김관성 목사 이렇게 우리 세 명이 다 절친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고 여학생 하나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 후에 시집가서 살림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는 시집을 제일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이루어진 거죠. 저는 그렇게 제가 했던 말이니까 기억이 나죠. 제가 대뜸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미국 가 있을 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0년 후에 제 발이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당도를 했습니다. 야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10년 후에 미국에 있을 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후에 미국에 도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것은 그때 빵집 이름이 달라스였다는 거죠. 그때 빵집 이름이 달라스였다는 거예요. 그 공업탑 로타리 2층 빵집 이름이 저는 달라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빵집 이름이 달라스였고 그때 잠시 한국에 달라스 빵집이 생겼다가 없어진 때였습니다. 야 그러니 달라스 빵집에서 10년 후에 내 미국에 있을 기다 그랬는데 10년 후에 달라스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Why did you come to 달라스? 여러분 왜 달라스에 오셨습니까? 적어도 201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달라스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만큼 오늘 본문 13절에 합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달라스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 서북부에 있는 어느 도시에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도시에 한인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다 떠나는데 우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다 달라스러워 간다 그러고 떠났다고 저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주관지 폴버스에서 보면 2014년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top 20 fastest growing cities 중에 달라스가 4위에 텍사스에 있는 도시가 무려 4개고 달라스가 4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브랜치를 달라스에서 여는 게 아니라 헤드코러로 본사를 달라스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말 다 몰려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달라스에 돈 벌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폴출 500대 기업 중에 두 번째 대단한 기업이죠. 두 번째 기업 제가 지금 달라스에 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 본사가 있는 것만 특히 여러분이 아실만한 것들만 얘기를 해봐도 이 정도입니다. 엑션모빌 본사가 달라스에 있죠. AT&T 본사가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킴블리 클락, 제이씨 페니, 토요라 USA, TI, 사우스 웨스턴 에어라인, 게임스톱, 닥터 페퍼, 엣모스, 레이디어색, 유명 우유 볼든, 유명 건축, 백그룹, 식당 칠리스, 블랙 아이드 피아, 페덱스 이러한 게 다 달라스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달라스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지는 몰라도 한일 인구 성장은 아마 가장 지금 빠르게 탑 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한 주도 예외 없이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정착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달라스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오고 실제로 또 달라스에 와서 정착을 잘 하고 소프트 랜딩을 하고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텍사스 드림이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그게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저보고 타주의 집회를 목사님 자주자주 가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 오면 전도를 해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일찍 오셨는데 그쪽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일찍 달라스로 온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달라스 요즘 어디 교회 다녀?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빨리 가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집회를 가보면 집회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달라스가 궁금해서 저한테 물으러 오는 분들도 많고 달라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달라스로 몰려드는 것은 전체 미국인들 뿐 아니라 달라스의 한인들이 몰려오는 이 물결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오는 분들도 있고 타주에서 이주해오는 분도 있고 남미나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유학 또는 두 번째 이민을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라스에 많이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인구로는 약 680만 명 살고 있고 언더큐멘트되어진 사람,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약 천만 명이 달라스에 살고 있고 도시로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82개 도시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약 100개 가까이의 도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DFW 전체 인구로는 미국의 뉴욕, LA, 시카고 다음에 달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리 오브 달라스만에서는 11번째 도시로 미국에서 랭크되어 있지만 DFW로는 4위에 기록되어 있어서 휴스턴 아틀란타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다 다르지만 그분들이 달라스에 오는 목적은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일 겁니다. 더 안정된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빠른 성공을 위해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텍사스 드림, 달라스 드림을 가지고 미국 내 더 나은 삶, 더 안정된 삶,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 왔는지는 다 달라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다른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달라스로 오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달라스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사에서 이익을 본다고 꼭 장사하는 사람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리라 라고 하는 학생 이곳에서 학이 따서 교수하리라 라고 하는 PhD 학생 이곳에서 2년만 공부하고 다른 데로 편입하리라 라고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 학생 성공해서 귀국하리라 성공을 꿈꾸는 모든 비즈니스맨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달라스에 와서 내가 1년을 머물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혼장담하면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착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착각에 빠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년을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싶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아주 자기 시간인 마냥 나는 1년을 머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 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1년 있고자 한다고 1년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있자고 6개월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을 올 때에 저희 어머니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어머니 짧게는 3년 길어도 5년 이상 넘기지 않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달만 지나면 17년째 달라서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 달랐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얼마나 머물지는 내가 1년을 머물리라 꿈꿔야 됩니다.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 기간을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1년 후에는 또 이상한 꿈을 꾸죠.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한 꿈을 꾸면서 이 도시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가지는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장사하면 이익을 남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에서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게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리라 마치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고 싶다도 아니고 이익을 보리라 뭘 모르는 사람인 것이요. 아마 다른 여기에 보니까 야구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사님 야구부 목사님 제가 어느 도시가 요즘 뜬다는데 그곳에 딱 1년만 갔다가 돈을 왕창 벌어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다시 돌아와서 1년 후에 그 돈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1년 동안 못했던 밀렸던 봉사도 하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서 I'll be back. 그래서 밀린 충성 다 하겠습니다. 1년 죽었다 생각하고 바짝 돈 벌겠습니다. 이러고 떠나려고 야구부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든지 타주에서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라서 오신 거 맞지요? 이곳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라서에 이사와 와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광야 같은 달라서 한 몇 년만 눈 딱 감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이익이 생기고 경제가 풀리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짐 풀어라. 짐 푸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눈 딱 감고 돈 벌고 곧 떠나야 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게 6개월일 수도 있어요. 그게 1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평생일 수도 있어요.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이곳에는 돈 벌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인생을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만 달라서에서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뜬구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에 1년 머물 개혁으로 왔던지 10년 머물 개혁으로 왔던지 오늘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물론 영원히 살 사람처럼 크게 뭐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모으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곳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장소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방을 가보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타주에서 오신 지 벌써 몇 개월 1년 2년 지나가는데도 다시 이사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사 온 짐 하나도 안 풀고 맨날 아침마다 옷을 빼내가지고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간다는 거예요. 칫솔만 겨우 뼈넣어서 걸어놓고 밥그릇 몇 개만 꺼내놓고 부부가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 잡니다. 왜 이렇게 자세요? 그러면 다시 갈 거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외칩니다. 짐 풀어라! 짐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고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네가 어디 가서 1년을 머물겠다고 해서 1년을 머물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장사를 해서 이익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한다고 이익볼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간의 주인도 나고 물질의 주인도 나인데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1년 이곳에 있다고 왔을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달라스에 와서 1년 머물고자 왔느냐 5년 머물고자 왔느냐 괜찮다. 짐 풀어라.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곳에서 주님 부름받고 천국 갈 것처럼 이곳에서 사명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1년 후에 다른 도시로 가는 그 도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왜 우리가 달라스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1년 후에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1년 후를 압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여러분 내일까지 가는 안개 보신 적 있습니까? 있던데요? 아니에요. 그건 내일 다시 생긴 안개예요. 안개는 아침에 살이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가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년 후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당연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1년 후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아주 아침에 한두 시간 잠시 짙게 내려앉았다가 산 뒤로 해가 떠오르면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인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루지 말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짧은 삶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1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충성도 출세하고 돈 벌었을 때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 충성 나중 충성 자꾸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지.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충성 못하는데 앞으로 조건이 갖추어지면 할 것 같아요. 안됩니다. 나중에 하는 사람치고 충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을 봤나요? 내일부터 다이어트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하는 사람을 봤나요? 여러분 중에 손님이 와서 뒤적뒤적이다가 나가면서 다시 올게요 하는 사람 중에 다시 오는 사람을 봤나요? 나중에 밥 한 끼 하자고 하는 사람과 밥 먹어 본 적 있나요? 기도할게요 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봤나요? 다 나중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의 유일한 건 오늘 눈뜨게 하셨으니 오늘밖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1년 후는 절대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서 모레가 되고 모레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산다고 1년 후에 당연히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니까 1년은 문제없다고요? 아프니까 1년 후에 있을지 걱정된다고요? 아파도 1년 후에 서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면 10년, 100년도 서 있는 거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내일이라도 가야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강하다고 1년 후를 보장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1년 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빨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껌 씹다가 밥 먹다가 기분 나쁘면 혀를 꽉 물어버리면 혀가 아야야 아야야 이 강한 이빨 때문에 이 약한 혀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도 보세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가 먼저 빠집니까? 혀가 먼저 빠집니까? 저는 혀 빠진 사람은 못 봤어요. 이 빠진 사람은 많이 봐도 아무리 강해도 빠질 건 빠지고요. 아무리 약해도 주님이 안 빼시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자꾸 1년 후에 할 수 있다고 내 건강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 계획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가 왔으니까 틀림없이 내년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중은 절대로 주님이 주셔야 오는 날이지 산다고 오는 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비유할 때 너희 인생은 바위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안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바위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10년 후로 미루겠어요. 왜? 바위는 10년 후에 가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아니 10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 10년 준비해서 10년 후에 스임 받는다고 준비해도 괜찮아요. 왜? 틀림없이 있을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바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있지만 내일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기약하지 말고 1년 후를 충성하지 말고 10년 후를 바라보지 말고 안개처럼 아침의 살에 사라져버리는 이 짧디 짧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충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안개 같은 충성이 뭐냐면 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내 앞에 주어진 시간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아니 없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오늘 충성하는 사람이 안개 같은 삶에 안개 같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안개 같은 삶에 바위 같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누구야 오느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라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가고 싶어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안개와 같은 짧은 어떤 면에서 이미 산 뒤로 해가 뜨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니 벌써 해가 떠 있을지도 모르는 안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언제 1년 후로 미루어 충성하고 언제 10년 후를 미루어서 충성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젊은 목사가 자꾸 삶이 짧다 짧다 말해서 여러분 맥센스가 안될지 몰라도 그러면은 120살까지 살았던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10편 90편 펼 수 있으면 펴시고요. 못 펴시는 분들은 앞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0편 90편은 모세가 쓴 10편입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120의 너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나라라고 한 사람입니다. 120살을 살았으면 길게 살았을 텐데도 이분이 120년을 돌아보며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의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셔 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연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짧은 안개와 같은 이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데 1년 후로 미룬단 말입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밖에는 주를 위해 살 날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1년 후에 충성한단 말합니까? 기회 있는 오늘 내 걸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데 1년 후에 드린다 말합니까? 주님의 일은 미룰 게 따로 있지 주님의 일은 1년 후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안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초침 소리까지도 다 들린대요. 초침 소리까지도. 지나가는 시간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한데 당장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분명히 물으실 거잖아요.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미루다가만 왔습니다. 계획만 세우다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데 안개같이 잠시 주어진 이 시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투자해서 10년 후에 거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 책으로 번역된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 제목이 영어의 제목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어의 제목이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높으신 분을 향한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삶 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1년 후에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안개와 같이 오늘 끝날 수도 있는 이 날에 최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그런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당신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희가 오히려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년 후에 주의 일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 말하는 거예요. 도리에 어떻게 말이라고요? 주여 오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걸 하라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면 저거 하면서 마지막 날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뜻을 위해 묻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At most for his highest 여러분,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아우카 부족의 축창에 찔려서 도착하자마자 순교를 한 짐 엘리엣의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물아홉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위튼 칼리지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그 길을 수석으로 졸업할 때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에 모든 크리스찬 동료들이 이렇게 말렸습니다. 왜 그 젊음을 그곳에 가서 허비하는가? 이곳에도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권유를 하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왜 누구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씩 들어야 합니까? 왜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왜 누구는 매주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듣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가 성교를 준비하면서 위튼 칼리지 기숙사 벽에 이렇게 썼던 말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이렇게 소개되어졌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미 엘리엇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려도 괜찮은 자기의 육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출세 하귀는 포기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지미 엘리엇은 1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미 엘리엇은 이 야고보소 4장 15절을 계속 암송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여 1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걸 하라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면 저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계획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준비가 하나님의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도전합니다. 준비 많이 하고 있죠 청년들 인생의 최고의 준비가 뭔 줄 아세요?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The best preparation for your future is living as a Christian today. 우리 인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10년 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세월을 학기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학기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어떻게 아낀단 말입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알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최선을 다해 최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설렁설렁하고 나중에 학위 받으면 지금 설렁설렁하고 돈 좀 벌면 지금 설렁설렁하고 좀 나중에 안정되면 주의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뭘 하더라도 일단 해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보지 말고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젊은 시절 술 먹고 마시면서 시간 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 하루하루 가는 시간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신념과 진정으로 노래하며 나중에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지 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아까운 입 놔둬서 뭐하냐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이 찬송될 수 있도록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죠. 주님의 일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허탄한 자랑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자랑이라는 거고요. 실체가 없는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1년 후에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 되는가?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는지 두고 봐 1년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보세요. 1년 후에는 내 시간도 아니고 1년 후에 벌 또는 내 돈도 아니고 1년 후에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년 후에 걸 오늘 땡겨가지고 자랑합니다. 난 1년 후에 충성할 거야. 1년 후에 이렇게 드릴 거야. 나중에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건 악화돼요. 악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아,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은 언제 생기느냐? 1년 후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장사해서 돈 벌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읽어보면 선을 행한 능력은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건 오늘 선을 행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 해야 될 선과 오늘 해야 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죄래요. 죄. 1년 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셨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질문했던 오늘 제목까지 여러분 도전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칩니다. Why did you come to Dallas? 왜 달라서 오셨습니까? 달라서 오셔서 돈 좀 버셨나요? 돈 벌어가지고 빨리 또 왔던 데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짐 푸십시오. 바닥에 놓았던 액자를 거십시오. 영원히 살 집처럼은 짓지 마시되 여러분 달라서가 떠나갈 잠시 떠나갈 곳이 아니라 가라면 우리는 또 가야지만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인 것처럼 사십시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달라서에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벌어 먹고 살 때가 아니에요. 돈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은 그 너머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라고 성교사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말하고 마신다 그랬죠?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음식 구해온다고 수고했다 안 그러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 가서 뭘 보고 왔냐? 와 예수님 내려가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요즘 사마리아 땅 아닙디다. H마트가 4개나 되고요. 찜질방이 2개나 되고요. 한식당이 150개나 되고요. 교회는 200개나 되고요. 아 사마리아 땅 가니까 뭐 음식을 뭘 사올까? 워낙 많아가지고 시식한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온 그 투고박스를 예수님 앞에 열어놓으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묻죠. 가서 식당은 보이지만 사람들은 안 보이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 구해오라며요. 전도는 해봤냐? 아휴 전도 한 명 해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역시 사마리아 사람입디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데 아직 생고구마입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하지만 눈을 들어 사마리아 오늘 다녀온 그 동네를 다시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탈라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바꿉시다. 그곳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Harvest Field 영혼 추수의 마당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영혼 구령하면서 이 땅에 버리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달라스의 성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 봅시다. 제가 질문 다시 제목으로 드릴게요. 달라스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1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오지도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올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충성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도 아닌 시간을 내 것 처럼 사용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미루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자신을 다시 돌아 봅니다. 15년 전에 저를 부르실 때 3개월 전에 저를 부르실 때 아니 오늘 처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부르신 하나님 제가 탈라스에서 주님을 뵙는 것처럼 마지막 종착력인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능력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이 하나님 천만이 되는 사람을 우리 눈앞에 하나님 펼쳐놓으셨는데 주님은 나가기만 하면 추수할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식당만 보이고 우리는 사업터만 보이고 우리는 먹고 살 것만 보이는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안개같은 인생에 안개같은 시간에 오늘밖에 없는 이 날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밭을 보고 안개같은 시간 안개같은 이 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달라스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모두 먹고 살기에 바쁜 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 한 사람 찾으신대요 주님 그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사람 1년 후에 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살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린이 없고 남기였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제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린이 없고 남기였네 주님만 엎드려 절하네 하나님 안개와 같은 짧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올 수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소중한 사람 다시는 구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사랑하고 싶어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사랑하지 못할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를 갈며 미워하는 내 앞에서 있는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용서하고 싶어도 안개처럼 사라져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 주님 앞에 좀 충성하고 싶어도 그날이 내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 주님이 오라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할 남아있는 이 시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미안 모든 권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독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충성할 시간에 생명가에 충성하여 오늘 하루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의 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